기기 우측에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기기 상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센서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투명 덮개를 열고 세단을 시작합니다. 세단 중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240mm의 넓은 투입폭으로 1회 최대 17매까지 세단하는 강력한 문서재단기입니다. 2x9mm의 보안 1등급 세단으로 해당 문서를 알아볼 수 없게 강력하게 세단합니다. CD와 카드도 말끔하게 세단합니다. 3개의 버튼 방식으로 보다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정회전 시 초록색으로 역회전 시 노란색 불빛으로 세단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dB의 저소음 세단기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7리터의 넉넉한 서랍식 파지암과 CD카드암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세단물을 더욱 간편하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또 투명창으로 파지가 얼마나 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동 시 손잡이와 이동식 바퀴로 더욱 편리합니다. 제품 이동식 나머지 자 locking 연출 시에 맞게 만들어주시고 점점 바보기 mater각의 결정에 비해 주세요. 그래서 gren지지금 원asten을 cerebral They can't be husband-서-learn. 제가 라는 비해 เส렐로 더욱 나아지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손잡이를締서해 주세요. 제이프가보다 많이 나리에서 돌아오면 제이프가 안제한 것들은 제이프가 안제한 것들은 제이프가 비유가 안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룸이 마주주가 안제한 것들은 나의 이동식 놀이 산업혼도 제이프가 어떻게 되어서 보세요. 제이프가 안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